다들 이렇게 다시 만났으면 축계를 들어야지, 어? 안 되겠어요. 저도 한 잔 주세요. 역시 드리네. 마리 슈라더 양을 다시 만난 것을 기념하며, 로스트. 잘해. 잘해. 얘기 좀 해보게. 그 옷은 또 뭔가, 어? 그건요, 정말 얘기하자면 길어요. 길어! 네. 한번 들어보자고 또 어디서 어떻게 드리대고 살았는지 얘기 좀 해봐, 어? 선생님, 저요. 온 세상을 돌아다녔어요. 온 세상을? 네. 온 세상이요. 여자 혼자. 네. 이 남자도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한 세상인데 자네 정말 보통이 아니야, 어?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. 이렇게 갈아입고 나니까 안 되는 게 없었어요. 여자 옷에 닫혀있는 모든 물, 여자 옷에 위험한 많은 길, 그 문들을, 그 길들을, 걸어가기 위해, 갈아입은 나의 옷, 갈아입은 나의 옷, 갈아입은 나의 옷, 보이지 않는 부장의 손길, 안 된다고만 하도, 거절의 말들에, 사처받지 않기 위해, 견뎌 내기 위해, 새 옷을 걸치고, 내 길을 걸었어, 끝없이, 펼쳐진 이 길을, 선생님, 그런데 이렇게 남자 옷으로만 갈아입었을 뿐인데, 부장은 긍정으로 바뀌고요, 거절은 허락으로 바뀌더라고요. 그렇게 세상을 걸으면서, 인생을 담은 집을 그리고 살게 했어요. 그리고 그 길엔, 언제나 선생님의 음악이 함께했고요. 전생님의 음악 들으며, 그 망의 영감 얻으며, 남자로서 열린 바람, 길을 즐기며, 포기할 수 없는, 나의 길을 털어, 내가 그린 그림이, 이제, 세상의, 길 위에, 그 길이, 세워지고, 숨쉬고, 생활하길, 고개를, 들어봤던 이상, 꿈이 아냐, 눈앞에, 펼쳐진 내, 그곳에 세월을, 그곳에 세월, 그곳에 세월, 그곳에 모든 걸, 내 모든 걸, 내 모든 걸, 가가고 싶어서, 그 길을, 걸어줘, 걸어줘, 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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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.. 감사합니다.